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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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지 않아.. 강남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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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하고 이 형은 도핑 테스트 한 번 해봐요. 위험해. 야님? 준비 잘 하고 있어? 아 그럼요. 늘 하던 거니까. 얘가 안 그래도 저한테 따로 사진 보내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. 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은 좋아 보여. 다음 주 가셔야 되니까. 이제 내가 좀 도와.. 운동 쪽이 아니라. 파이팅 쪽으로. 파이팅 쪽으로. 도와주고 싶어가지고. 아 근데 갑자기 쟁쟁한 선수 돌아온다고 해가지고. 야 재밌다. 맛있어. 성혜배가 그랬어. 내가 전화해서 고맙다 했더니 아니에요. 형이 1등 할만했다고. 그랬어요. 야 근데 형이 그.. 표유했을 때 너 뒤지고 있던데? 아.. 그래서 그때 확신했어. 아 저 형이? 카메라 앞에서만 저런게 아니라 저 형이 잘 본툽이다.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아가지고. 이걸로 이걸로 보냈거든 형이 이걸로? 같잖아. 상도가 죽긴 좋아. 아 나쁘지 않았어. 보통 이제 시야 뛰고 나면은 대구인 사람들이 이제 체중이 과하게 뿔거든. 아 맞아 그 얘기 들었어. 전혀 없네. 형 지금 바디비딩 약간 좀 유전자가 좀 있었어. 술 먹었어. 진짜 안주 안 먹었어. 나 원래 안주 안 먹었어. 아 이거 인마 안 놓치지. 절대 안 놓치네. 나에겐 이제 중력 가속도가 없어. mean... 아직 범칭 안됐잖아. 닫아. 닫아... OK, let's go! Let's go! 두개족 두개 들어줘! 그럼 두개.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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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눈물었어 웃기려고 그래 진짜 눈물었어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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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미친다! 마지막! 이거 읽어! 자꾸 뭐 마시는 거야? 탄수화물 탄수화물 운동할 때도 뭐야? 그게 또 상금 노하우라 여기까지! 이건 카메라 꺼지면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대박! 진신모드이기 때문에 마지막! 나쁘지 않잖아! 지금 보다 지원이 와야 묶였어! 묶였지! 야 자비스 불러줘! 자비스 불러줘! 나쁘지 않아! 오우! 오늘은 요 안까지 들어갈 거야! 요렇게 해서 뽕을 딱 세운다! 요 위기서부터 요기 구간을 더 자세한 설명은 결제 후에 오케이! 아홉! 열! 하나! 둘! 상승용 렛츠고! 셋! 올려 올려!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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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모르겠다! 이 새끼마! 근데 심지어 마지막 거 잘 먹어 에라 모르겠다 했는데 아홉! 조명이 정확하니까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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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등장! 넷! 넷! 노비스 1등 evet! 형님! 무게 낮춰야 되는데. 아! 배워야 돼! 해야 돼. 그럼 소품 이런 거 준비해야지. 갖고 다니시는 거 알아. 저 주머니에 놓고 뿌록 했으면 2kg 중장 뿌록 아니야. 아! 엄청 같았다. 음.... 멋있어. 이리 와. 오케이. 후후 이거 살짝 찐템 짜주려고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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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 6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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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 5개 7개 그래서 아 이거 또 카메라 쓸 때 얘기해주면 안 되네. 해줘! 아 뭐 좀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이렇게? 아 씨. 괜한 애들한테. 이 씨. 이제 맛있네. 누가 맛있든 후면 맛있든. 이제 맛있든. 이제야 간이 딱 맞잖아. 네. 어우 야 이게 이. 미쳤구나. 이게 왜 이따가. 아니. 그러니까. 또 나 번지지. 아 아 아 아 아 아. 야 성범아. 걸려 있어. 야 성범아 너 잘 가르친다. 아 아 씨. 여기다가 걸려있잖아 여기. 여기 여기. 빨리 찍어 진짜. 빨리 찍어. 아. 아아 아 이 느낌이랄 거야. 좀 알아 봐 진짜. 호랑이가 운동을 친다. 호랑이가 운동을 쳐. 아주 쭉. 그렇지. 그렇지. 형이 생각보다 한 번 더 위로 땡긴다고 생각해. 그렇지, 여기까지. 여기다 땡겨야 돼. 그래, 이제 숨을 골라. 그렇지, 그렇지. 피크윅크 때, 템션도 제일 많이 떨어지고 힘들 때인데 형이 또 파이팅하겠다 해서 더 빨리. 마지막 어깨운동. 파이팅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재정협이 우리 일본 가서 잘해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일본에서 뵙겠네요. 일본에서 뵙겠습니다. 일본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